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달 동물원 책방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는 어토미 캡스의 기본 원칙 중 첫 번째인 작은 습관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매일 1%씩 1년이면 37배로 성장 기억하시나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썸네일의 비디오 시청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원칙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배운 것처럼 이토록 강력한 힘을 지닌 습관을 우리는 도대체 왜 원하는 대로 조정하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작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습관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비디오에서는 첫 번째 이유인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잘못 바꾸려고 해왔던 것인지 공부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 변화는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바깥에 위치한 층은 결과를 통한 행동 변화입니다. 살빼기, 책쓰기, 매달 따기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표들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하죠. 두 번째 층은 과정을 통해 바꾸는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는 것 또는 자신만의 명상법을 고안해내서 휴식을 차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마지막은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평소에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자아관, 선입견 등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작가는 여기서 이 세 가지 단계 중 어떤 단계가 중요하다가 쟁점이 아니고 변화의 방향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갑자기 방향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깥쪽은 결과, 그 다음은 과정, 가운데는 정체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때 바깥쪽, 즉 목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취합니다. 바로 목표에 집중하는 outcome-based habit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안쪽, 즉 정체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인 identity-based habit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비디오를 시작할 때 질문했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 혹은 목표로부터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두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담배를 피라고 권할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흡연자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이미 담배는 이전의 삶에서나 나타났던 것이고 현재의 삶은 담배랑은 아주 무관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바로 자신의 믿음 체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동기부여는 습관이 바로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의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나의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독서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음악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믿으면 그 믿음과 내용을 같이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오늘의 핵심인 정체성 중심의 습관에 힘을 쓸어줍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 변화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요. 정체성 중심의 변화가 강력한 만큼 반대로 나쁘게 사용되면 그 악영향도 매우 크게 됩니다. 예를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피곤할 때 아,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수학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최신에 나온 기술이 익히기 어려우면 난 최신 기술 쪽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정체성 중심의 습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비난하지 말도록 한번 설득해보세요. 본인도 그러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같이 한번 그만둬 볼까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작가는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계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좋은 쪽으로 수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 중요하고 이 정체성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선 identity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being이라는 뜻의 라틴말 이센티아스와 반복적이라는 뜻의 라틴말 아이덴티댐에서 온 것입니다. 합치면 문자 그대로 반복적인 존재입니다. 반복적인 존재의 반복적인은 당연히 습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 즉 습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정체성에 던지는 투표권인 셈이죠. 내가 한 페이지씩 글을 쓸 때마다 작가가 되는 것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습할 때마다 음악가가 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작은 습관들을 반복하게 되면 원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점점 견고히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습관과 정체성은 양방향 프로세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원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의 모습을 형성하는 관계이죠. 작가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두 단계의 프로세스로 정리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Decide the type of person you want to be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Prove it to yourself with small wins 두 번째는 작은 성과들로 그 정체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Atomic Habit의 세 번째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